Q. 가슴 한 편이 따뜻해지는 느낌? 그냥 가슴 한 편이 따뜻해지는 느낌? 제가 요즘에 느끼는 감정이 있는데 제가 멤버들에게 장난도 많이 치고 놀리기로 많이 놀리고 그런 저를 멤버들이 너무 친하게 지내주고 가족처럼 생각해주고 Q. 가슴 한 편이 따뜻해지는 느낌? 어떻게 해지는 우리 멤버들에게 느끼는 감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어떤 감정일지 알거예요 그렇죠? Q. 가슴 한 편이 따뜻해지는 느낌? 그렇죠? 경선이 따뜻해지는 느낌?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과 마음 가지고 있는 장사 마음을 반칙하는데 표현하기 힘든 마음인 것 같아요 가까울수록 그 말과 그 마음이 경연해질 수도 있고 느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표현을 주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한다면 서로의 감정이 더 전달이 되지 않을까 서로 잊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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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맘을 잊지마